어, 빨리 가. 저기, 다 입었어? 어, 다 입었어. 다 입었으면 나가, 어서. 아, 맞다. 섬지야, 내가 옷을 두고 가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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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런 취미가 있었구나. 아니야! 이해해. 이해하지 마, 아니야. 날 뭘로 보고. 이게 뭐냐면, 분명한 건 내 소유는 아니라는 거야. 아, 나도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... 이따게! 있는 줄 전만 몰랐거든? 아이, 괜찮아. 혼자 사는 남자 집에... 이런 거 하나쯤에 있을 수도 있지, 뭐. 어? 아, 내 거 아니라니까? 아, 일단 나가서 얘기해. 아, 왜? 구경 좀 하자. 아, 뭐? 하지 마. 아, 내 거 아니라니까? 아, 왜? 아이, 그만 보라고! 뭐! 아이, 그만 보라고! 이따 좀 오늘 집에 드렸을 것입니다. 으아 Dank,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